지금 살 빠진다고. 여기 끊일 필요 없어요. 여기 끊일 필요 없습니다. 여기 끊일 필요 없네요. 잠깐만, 잠깐만. 한 명이 앞으로 가야 돼. 한 명이 앞으로 가야 돼. 한 명이 앞으로 가. 준비됐어요? 준비해 주시고요.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다시.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감독님이 말들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이렇게 해서. 승리는 어벤저스 팀입니다. 도망가, 도망가. 선수들이랑 운동해서 기술 공유 이런 것도 하고 코칭들한테 배우는 것도 배워보고. 이제 서로 같이 미트 치고 체력 훈련하고 막 이런 막 거의 훈련 위주로 막 할 줄 알았는데.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금지 안에서 못 하잖아요. 한 번도 안 해 왔거든요. 충분한 휴식. 충분한 휴식하고 싶었어요. 여기서 감으로 어떻게 되세요? 여기 올라오는 길이 되게 언덕길이 심하잖아요. 아, 언덕길 뛰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엠티세를 제일하고 싶은 게 뭐냐고 물어보죠? 그게 경현이 형이 제 폰 가지고 왕게임이라고 보내서 그래서 제가 한 게 아닙니다. 거 하고 싶어요? 아니요, 여자친구 있어요, 여자친구 있어요. 내일 남아있는 일정 일단은 좀 편하게 집 보내주셨으면 좋겠고요. 좀 쉬고 싶어요. 자, 잼에 이어서 남타전, 남타전. 서로 때립니다. 구석에 몰렸습니다. 재훈아, 윤정은이 몰고 있습니다. 비오듯이 손이... 맞았죠? 스트리트, 스트리트 좋았습니다. 윤정은 거쳤습니다. 저요? 저 아니요, 강해요. 윤정이라는 거예요. 안 힘들었어요. 이게 힘들어요? 파이터가? 절대 이거 힘들지 않아요. 내일이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음... 말이 앞뒤가 안 맞는데? 평소에 다는 나는 날씨가 적용되어 있었습니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옥. 너무 쉬워요. 흰 쾌쾌쾌.